한참 볼까요? 좀 한참 볼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요? 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난 똑같은데? 지금 여길 보나...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고풍견 게스트쇼! 잠깐만... 왜 갑자기 문이 열렸죠? 잠시만요? 저기요... 걜 잠깐만... 오늘은 특별히 개가 두 마리나 하는데요. 사람도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땅콩이는 아까 요거... 요 소리 좋아하더라고. 얘가 땅콩이에요. 누가 봐도 땅콩이죠. 땅콩이는 우리 옛날부터 동네에 돌아다니던 그런 발발이들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이쁩니다. 땅콩아, 유키 좀 데리고 와봐. 맛있는 거 준다고 말하고 와봐. 이거 뭐 가지고 가볼래? 유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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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유키야, 커플티 입었네. 커플티 입었네. 커플티 입었네. 우리 보호자님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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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 나한테 너무 안 와요. 너무 안 와. 땅콩이는 잘 오는데...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앉으시죠? 두 분이 제가 듣기로 자매? 네. 한 분은 가수, 한 분은 배우로. 쉽지 않은데? 아니 제가 트와이스를 기억하고 있는 게 예전에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셨는데 맞아요. 그때 정연이는 안 계셨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때 제가 미안하고 고마웠던 게 그때 촬영하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촬영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나와주셨어요. 진짜 꼭 두 새벽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정연 님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안 나갔지만 제가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심하게, 진짜 심하게 물려가지고. 아, 진짜요? 누가 물렸지? 내가. 보통 거기서는 내가 물려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 친구들 어떤 친구입니까? 이름은 압니다. 유키. 땅콩. 땅콩이. 땅콩이는 일단 다섯살. 추정 nah이 다섯살? 추정. 그리고 똔가. 똥개? 똥개가 뭐야. 아이, 구수하다. 믹수경. 그리고 친할머니 댁에 옆집 할아버지 댁에서 데리고 왔어요. 어쩌다가? 거기서 묶여 살던 강아지인데 할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뭐 키운다고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흔쾌히 저희가 데리고 가 신기하다 유키는 저희가 이렇게 둘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마리가 구조가 되어서 왔는데 다 셋 다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피부병이 제일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서 입양을 보내자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가족이 됐구나 자연스럽게 가족이 됐어요 성격은 그때도 조금 이렇게 좀 예민했나요? 그때 더 심했어요 도망 다녀가지고 그래서 피부병이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못해서 계속 도망 다니니까 아니 근데 저 다 완전 다른 건데 같이 산다고요? 원래 같이 살았는데 지금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어요? 네 아 진짜? 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같이 떨어져서 산지? 네 근데 같이 키워왔어요 아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아 두 마리를 다 키우고 계시고 한편으로 다행이다 자매가 같이 사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요?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근데 네가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러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둘이 싸워서 둘이 싸워서 제가 혼자 살고 싶다고 아 진짜? 네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요? 왜 힘들었어요? 아니 왜 막 청소도 안 하고 아 청소를 안 해요 이쪽이? 아 청소를 안 해요 이쪽이? 아 근데 너무 좋았다면서요? 뭐가 좋아요? 아 외롭지 않아서 네 같이 뭐 밥도 먹고 혼자 사니까 좀 더 어떠세요? 좀 좋아요 아니면 동생이 그리워요? 아니 저도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아 네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갈라질 때 네 갈라질 때? 좀 더 예쁜 말 없나? 서로 독립할 때? 네 서로 찰 때? 뭐라고 해야 돼? 서로 헤어질 때? 서로 헤어질 때? 서로 헤어질 때? 뭐 각자 네 강아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한 마리 한 마리씩 데리고 가고 4개라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언니는 고양이를 키웠어요 아 저 고양이 파구나? 네 고양이를 키워놔서 같이 살면서 고양이까지 세 마리를 키우게 된 거예요 캣피플, 동이피플이었구나 근데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 무조건 따라와요? 완전 옵션이야? 네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해외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주 저희 집으로 와요 그거 너무 좋다 아니 잘 모르는 호텔에 맡기기는 또 그렇거든 또 언니가 모르는 개들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살던 강아지고 아 나도 동생놈한테 맡겼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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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서 특징 쪽부터 땅콩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땅콩 같은데 너무 땅꽝인 것 같아요 너무 땅콩이랑 철딩이만 thran drive 있을 때 데일, 주방, 용기, 그릇 하는 곳에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이름이 데일이, 주방이, 용기 이렇게 아 용기! 그 용기가 아니라 용기! 네 용기!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용기였는데 용기도 일본어로 이렇게 하면 맞아 유키! 아 진짜요? 그래서 유키로 됐습니다. 이 친구 키우시면서 혹시 자랑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앉아 엎드려 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유키는 정말 손을 잘 줘요. 유키는요? 그냥 제가 간신이 없어도 계속 줘요. 한번 해보세요. 유키야! 유키야! 유키야 손! 어머나? 손! 계속 줘요. 계속 잘하네? 또 다른 건 또 뭐 있어요? 뭐 또 뭐 줘요? 유키는 그 간식을 던지면 받아 먹어요. 진짜 잘 받아 먹어요. 던져보세요.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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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오우니? 어? 어? 다시 세게. 다시 한 번. 다시 세게. 유키야. 잘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유키야 이리 와.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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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잘 못 던지는 거 같아. 유키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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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 요거 요거 던... 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간식! 다른 간식! 다른 간식 있어요? 아 다른 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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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이건 조금 쓰니까 괜찮을 거예요. 유키야? 아 땅콩이도 왔네. 한번 봅시다. 유키야? 이랬던 적이 없던데? 유키야? 유키야? 아 이거 잘 먹는구나. 아 더 작은 것도 잘 먹는데. 아 그래요? 이게 좀 색깔이... 네. 잘 안 보이나봐요. 오케이. 이거... 어우 내가... 야... 내가 잘못... 짜렉스! 예... 우리 땅콩이는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땅콩이는 또 뭐 앉아서 손 다 하고... 네. 이런 거 안 받아 먹나요? 못해요. 받아 먹어요. 이게 오로지 얘만 하는구나. 땅콩이는 도라! 스피! 오케이 스피 한번 보여주세요.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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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아이치! 확실하네. 땅콩! 도라! 아이치! 도라! 아이치! 우리 외모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땅콩이는 일단 생긴 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땅콩같이 너무 예쁘고 털도 엄청 부드럽고요. 그리고... 귀가... 귀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크고... 아이치! 자랑이라고... 아니 얼굴 크고 몸은 짧은데... 이 짧은 다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어... 얘네가 인형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까 보니까 되게 허름한 인형이 하나 있던데... 그걸 직접 꿰매주기도 해요? 너무 많이... 헤집어놔서... 제가 진짜 정말 하루하루 맨날 맨날 꿰매고 있거든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최애 장난감... 딸기도 있고... 아 슬리퍼 모양의... 장애딸이였어요? 아아... 처음 왔을 때... 온 집안에 슬리퍼... 화장실 슬리퍼를 다 가지고 왔어요. 대구진 강아지다? 네... 그래서 슬리퍼 장난감을 사줬는데... 모두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좋아해요. 어이구... 이 쪽쪽이 진짜 좋아해요. 이 쪽쪽이 여기만 해진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몇 개째예요. 이... 삑삑이가 있어야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거의 다 삑삑이에요. 이제는 마음이 풀렸나 보네. 네,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어... 좀 한참 볼까요, 좀? 네...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요. 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난... 똑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나... 여기를 보고 그냥 이렇게 대화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아... 되게 좋아해요? 네... 분리 불안이 정말 없고... 아... 두 마디만 있으면 되는구나. 네... 귀도 엄청 핥아주고... 눈 닦아주고... 입 주변 다 핥아주고... 어머나... 그리고 땅콩이가... 뭔가 아들로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유키를... 혹시 저희 유키와 땅콩이의 궁합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얘네들이요? 네... 둘이... 아까도 장난치는 거 보니까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난이 정말 장난에서 끝나더라고요. 네... 티격태격... 한번 딱딱 놀다가 말고... 네... 지금도 얘가 무릎에 있는데도 옆에서 나 차지하겠다고 올라오지도 않고... 네... 이거 되게 좋거든요. 진짜 좋은 관계거든요. 음식 갔다가도 막... 겨루기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거 같아요. 네... 안 해요. 뭐 이거는 뭐 10점이죠. 아니 그런데... 두 분 다... 연예... 연예인인데... 봉사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봉사활동을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17년도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이야...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그때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와중에 이제... 우연채 않은 기회 보호소에 갔는데... 강아지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 많고... 너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고... 오히려 소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돕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 가서 보면... 그냥 뭐든지 돕고 싶어. 언니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언제부터 해보셨어요? 딱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바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같이 그러면 이렇게... 봉사 가면 어떤 거 하세요? 봉사 가면 이게 딱 있다? 진짜 강아지 예뻐하는 거... 그것도 봉사예요. 강아지 예뻐해 주는 걸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똥만 죽어라 치워. 진짜! 오! 똥만 죽어라 치워. 그래서 우리 둘이 잘 맞나 봐요. 왜? 저는 예뻐해 주고... 저는 똥만 죽어라 치우고... 아... 그래서 언니한테 이제... 언니! 언니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자자자자 하고... 저는 이렇게 예뻐해주면... 얘는 알아서... 해서... 똥 치우고... 여기 그래도 나와주셨는데... 우리 보호자님들 근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아 맞다! 투어를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저희가 그 투어를 거의 1년 동안 하고 이제 마쳐가지고... 7월에 이제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어를 하고 끝낼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뭐...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언니는요? 언니는 계획 없으세요, 근황? 저요? 뭐 7월에... 콘서트를 가면 제가 이 아이들을... 못 봐줘야 되고... 걔를 돌볼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저도 여름에 이제 영화가 하나 개봉합니다. 진짜? 어떤 영화예요? 영화 핸썸 가이즈라고... 아! 네! 정말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어? 땅콩이 첫사랑 같다! 땅콩이 어떻게 해? 땅콩이 첫사랑이 그 언니 매니저님이거든요... 왜? 원래 약간 전생의 사랑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절대 안 와요. 매니저님 용식이. 매니저님이 집에 왔다가 가면 계속 신발장에 입고... 첫사랑이면 보통 안 좋은 엔딩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서 강아지네요. 아, 배신을 했구나. 아...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고양이를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아... 갑자기... 근데 내 근황 얘기하고 있었거든? 아, 맞다. 미안, 미안, 미안. 아, 네. 네. 그럼 강아지가 나와요? 네, 강아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땅콩이랑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가 나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는 테스트 아시죠? 강아지 서로 1위화라고 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두 분 나오셨으니까 자매를 위해... 오! 아... 라면 빠지고? 아, 그거 조금 안 궁금한데... 왜냐면 저한테 올 거였는데... 아, 진짜? 네. 무슨... 갑자기 승부욕이 생기는데? 안 오게 하고 싶은데? 우리 좀 각오 한마디씩 하고 시작을 해보죠. 우리 정혜님, 혹시 강아지들이 무조건 올까요? 네. 아, 무조건? 저를 너무 좋아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은 다 저한테 올 거 같습니다. 언니는? 어, 저는... 불안하죠. 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불안해요? 솔직히 불안해요? 그래도 원래 같이 살았고 또 저희 집에 오면 정말 정현이보다 더 재밌게 놀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유키 먼저? 오케이, 유키! 유키 먼저! 하나, 둘, 셋!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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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잖아. 언니한테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한테 간 거예요. 나한테 먼저 왔잖아. 아, 그랬나? 나한테 쓱 비볐잖아. 그러면 언니 승? 다시 해요. 다시 한 번만 더 입어요. 역시 자만을 하면 안 돼. 역시... 이야, 역시... 우리 이 친구 잠깐 들어가 보고 이 친구 들어가 보고 그리고... 땅콩이도 언니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는데? 땅콩이. 땅콩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름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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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이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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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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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명히 나를 보면서 달려왔거든? 유키야! 어디 가?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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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이긴 거 같아! 언니가 이긴 거 같아요. 자, 사이좋게 1대1입니다 감사합니다